운영, 운영, 운영 리포트! 됐다고, 되고! 내가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 킷, 드럼, 베이스 킷, 킷, 드럼, 베이스 킷, 드럼, 베이스 역대급으로 충격적이었어 밀고, 무력으로 하고, 협박하고 내가 무슨 무력으로 했는지 끝까지 갔잖아 여기서 그냥 돈만 벌다 해야 되는가? 아, 왜 살지? 이런 생각 되게 많아 내가 오빠한테 사랑받기를 원해? 아니잖아! 다 포기했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야 그러니까 편하다는 거 자체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나랑 자기랑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또 남의 편 들고 싶지? 그래, 내가 다듬 거는 맨날 세게 다듬고 남의 한 건 아무런 짓도 하지 그런 거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나는 거 그런 거 때문에 그럼 왜 나랑 살어? 남이랑 살지 그냥 그러니까 그 소통을 넘어져야 되는 거야 못하냐고, 왜? 나한테 저거 했어도 저거 정을 주고 저거 했지만 나는 큰 틀에서 대의해서 생각해 오는 사람이야 아무리 저거 해도 내가 욕을 하든 말든 뭐 당신은 성질을 하든 말든 딱 들으면 그때는 어떠세요? 황당한 거예요 왜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표현하는구나 진심을 진심을 전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지내자 미안해, 여보 고생했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잘할게, 사랑해 진심을 잘 전달하는 것도 연습할 필요가 있겠죠 그건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좀 노력할게 좋아 너무 좋아, 생각만 해줘 너무 좋아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런걸 알았어 진짜 صل